잘 어울린다. 강미선님이 완깐이다, 완깐 하셨어요. 완깐이 정확히 어떤 거죠? 저희 팬분들 사이에서 제가 머리 스타일을 그때그때마다 그날그날 얼굴 상태에 따라 의상에 따라서 좀 바꾸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시고 완깐, 5대5, 반깐, 그 파들이 나눴어요. 쉽게 말하면 완전 앞머리를 깠다 이런 표현이죠. 반만 깠다. 근데 팬분들은 지금 이 완전히 머리를 넘긴 거에 되게 많이 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스스로는 어떠세요? 아니, 얼마 전에 제가 가면 쓰고 나오는 노래하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완깐을 했어요. 완전 올림머리를 했는데 화면도 잘 나오고 반응도 되게 좋았어요. 그래, 그럼 대중들이 보는 게 맞는 거야. 아, 근데 제가 보기에 그냥. 어머, 어머. 대중분들은 반 덮은 것도 괜찮고 5대5도 괜찮다고 하시는데 여름이고 좀 시원하기도 하고. 아니, 근데 어떤 스타일도 다 잘 어울려요. 네, 잘 어울리고요. 일단 잠시만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자랑하고 좀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세상에. 아니, 그렇게 빈손으로 오라고? 오라고 했는데. 세상에 우리 프린스찬, 우리 왕자님께서. 여러분, 이게 그냥 번쩍번쩍한 골드가 아니에요. 자, 이제 마법이 펼쳐집니다. 자, 옆으로 뒤집었다. 어? 세워서 반대로 뒤집었어요. 앞뒤가 구분이 없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게 그냥 금 같죠? 자, 이렇게 하면. 빠바바바. 뭐야? 자, 아래로 내리세요. 썰어 내려주세요. 이런 걸 해봤어야지. 빠바바밤빰. 어머, 이게 누구야? 어머나 세상에 나르샤가 여기 있네. 아래 그 멘트도 좀 읽어주세요. 이런 쿠션을 세상에 선물해 주셨고요. 절세미인 나르샤 하트, 아브라카데브란, 프롬프린스찬. 자기 이름을 꼭 넣었어요. 제 이 쿠션을 저희 팬분들 중에 한 분한테 받았어요. 제 어린 시절 사진하고 제 요즘 활동하는 사진을 받았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처음에. 신기하기도 하고 예쁘고 좀 뭔가 기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르샤 누나를 위해서 사진까지 제가 픽해서 주문 제작했어요. 사비로 한 거예요? 사비로 했어요. 이거는 정산에 포함 안 돼요, 그래서. 어머, 웬일이니 개인 비용으로. 온전히 제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했습니다. 진짜 너무 고맙다. 다 아니에요. 그리고 선물 또 했는데 여기 이렇게 텀블러까지 예쁘게 해서 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또 인증해서 저희 인별그램에 올려두겠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정말. 네, 또 목이 또 촉촉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1리터짜리예요, 1리터짜리. 항상 갈라져요, 목이. 자, 김현경 님이. 어우, 역시 센스 있다고. 이거, 이거 저희 이제 문자 좀 저희가 읽어드릴게요. 자, 김미수 씨. 아, 또 이런 문자는 또 제가 꼭 이렇게 만드시더라고요. 네, 읽으세요. 오늘 눈이 침침했는데 수찬 님 보는 순간 눈이 맑아졌어요. 세상에, 인간 라식이지 뭐. 루테인 되셨나 봐요. 루테인이지 뭐. 4338 님, 수찬 씨 중학생 딸이 좋아해서 저도 검색해서 노래를 들어보다가 저도 팬이 됐잖아요. 우리 가족 모두가 수찬 씨를 좋아해요. 아, 진짜. 자, 이거, 이거 본인 카메라 보시고 한번 짧게 한번 좀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음을 좀 표현해 주세요. 온 가족의 사랑을 받는 김수찬입니다. 앞으로 그 가족의 사랑 받은 만큼 몇 배는 더 열심히 하는 김수찬이 되겠습니다. 빠샤. 아니, 이렇게 찌르면 나와. 항상 찌르면 멘트가 나와. 대단하신 분이에요. 항상 조마조마해요. 말 꼬일까 봐. 근데 꼬이면 어때? 꼬이면 꼬이는 대로. 아니, 말은 꼬이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 마음도 베베 꼬이는데. 인생만 안 꼬이면 되죠. 아니, 그럼. 말은 꼬여도 괜찮아. 뭐라는 거야, 나. 자, 일단.